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김태영 선생님과 함께 촛불전진 유튜브 방송 녹화를 하게 됐습니다 일단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심리학자 김태영 선생님입니다 저는 촛불전진 방송위원장이고요 네 선생님 진짜 오랜만에 모셨습니다 한 4개월 만에 모신 것 같아요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뭐 이래저래 바쁘긴 했고 특히 책! 이 책을 쓰느라고 좀 시간을 많이 여기다 쏟았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어제자로 인쇄가 돼서 나왔습니다 네 이재명의 스피치라는 책을 쓰셨는데 원래는 윤석열과 함께 분석을 하시려고 준비하셨었다고 그렇죠 이재명하고 윤석열 후보가 어떤 말하기를 하느냐 뭐 그런 거를 비교하고 심리도 비교하고 하는 책을 쓰려고 했는데 윤석열 후보가 말을 너무 못해가지고 분석할 게 없어서 네 분석할 게 별로 없어요 배울 것도 없고 참고할 것도 별로 없고 그래서 그냥 부록으로 아 이건 독자적으로 다 말하기를 다룰 만한 내용이 별로 없다 네 심리 분석이나 좀 하고 말 못한다는 얘기 좀 하고 그렇게 해서 부록으로 이렇게 내려갔습니다 네 그래서 이재명의 스피치는 이제 신간이니까요 책을 많이 구매해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안 나온 사이에 사람들이 이제 선생님 언제 나오시냐고 하면서 아쉬운 마음을 달래려고 선생님 저서들을 다 찾아 다니시면서 읽은 후기들을 막 댓글에 달아주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재밌게 잘 읽고 있고 선생님 언제 또 나오시냐 이렇게 요청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드디어 모셨습니다 요청들이 선생님이 이제 정치 심리 분석을 많이 하시니까 뭐 이준석을 분석했고요 뭐 어떤 사건이 터지면 저 사람 도대체 왜 저러냐 이런 걸 요청을 많이 해주셨는데 오늘 저희가 이거는 좀 다뤄봐야 될 것 같아서 김건희 씨 윤석열의 부인 김건희 씨를 좀 분석해보려고 하는데 사실 선생님이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요청을 하실 때 좀 어려워하셨던 거가 있었잖아요 설명을 좀 해주시죠 심리학자가 이게 무당하고 좀 달라가지고 점쟁이나 관상을 본다고 해서 심리가 딱 보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잘해야 됩니다 치밀하게 나름대로 이제 공이 들어가는 거죠 자료 수집하고 또 자료를 분석하고 평가하고 정리하고 그러니까 대선 주자들 같은 경우에는 워낙 중요하니까 공인이니까 국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그걸 제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의무적으로 그럼 이준석 대표라는가 이런 사람들까지 또는 뭐 허경영에 대해서 해달라도 아 그것도 궁금해 하시는 게 있었는데 그런 것까지 다 하려면 제가 딴 거 못하고 심리 분석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는 힘들고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도 사실 자료가 별로 없어요 뭐 자서전도 없고 뭐 이러다 보니까 깊은 심리 분석을 하기에는 자료가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데요 자료 저서들 이제 뭐 자기 자서전이나 아니면 방송에서 말한 언급들 이런 자료들이 좀 방대하게 모여 있어야 거기서 분석을 진행을 하는데 요청하시는 분들은 사실 자서전도 없고 책도 없고 막 이러다 보면은 분석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어쨌든 오늘 이제 김건희 씨 같은 경우는 꽤 이제 자주 말하는 그 녹취록들이 공개되면서 선생님이 보시면서 좀 느끼신 게 있으실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오늘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일단 그 녹취 파일들은 좀 보셨나요? 주요한 건 봤죠 스트레이트는 다 봤고 스트레이트 제일 뭐가 없었죠? 네 없었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이제 돌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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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나온 거 조금씩 봤어요 그거 말고는 사실 자료가 존재하지 않거든요 아 네네 거의 없죠 한번 좀 준비하시면 좀 어려우셨을 것 같은데 일단 한번 들으시면서 좀 생각되신 게 있으면 먼저 씹어 주시고 저희가 궁금한 점을 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자신감이 충만한 사람인 것 같고요 말투라든가 뭐 말 내용 이런 걸 봤을 때 굉장한 자신감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이 세상은 내가 이렇게 조물락조물락 할 수 있다 나는 그런 정도의 파워와 실력을 갖춘 사람이다 뭐 이런 자신감이 좀 느껴집니다 대인관계에 대한 자신감? 특히 그쪽에 이제 강점이 있는 것 같아요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울의 소리 기자가 사실은 자기한테 좀 적대적인 쪽의 언론인데 그 사람을 땡길라 그러잖아요 그만큼 자신감이 충만한 거죠 그러다가 이제 이번에 당한 건데 어쨌든 그런 데에 대한 자신감 그 다음에 그 특유의 그 한국 사회의 그 뭐랄까 이너서클 사람들의 그 심리 그대로 뭐 이제 거의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표현되는 거 보면 제가 좀 놀랬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명수 기자가 적, 적이나 뭐 다름없는 거죠 가장 까고 있었던 그런 기자인데 그 사주 봐주는 장면 있잖아요 그 점 봐주는 장면에서 이명수 기자한테 뭐 여자가 있을 거다 아니면 이직을 원하고 있다 뭐 기자가 될 반상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주 반복되는 언급이 잘은 모르겠지만 제 말이 맞을 거예요 이런 표현을 계속 자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들으면서 맞는 건가 이런 생각이 막 들었어요 그 정도의 어떤 자신감의 표현이 자기 확신하고 있다는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뭐 확신을 할 수도 있고요 그게 대인관계에서는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해요 사기를 칠 때 이렇게 확신성 있게 얘기 안 하면 사기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애매모호하게 막 쭈빗쭈빗거리면서 사기 칠려고 하면 상대방이 의심하지 않습니까 그냥 단호하게 얘기해야 되거든요 나를 믿어라 이 약만 먹으면 불로장생할 수 있다 그래야 이제 살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데서 오는 어떤 대인관계 기술일 가능성도 있죠 그러니까 전형적인 사기꾼 기질을 갖고 있는 뭐 사기꾼이 일단 대인관계 기술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이 대화를 잘하고 그렇죠 사람들이 욕망을 잘 포착하고 약점 잘 간파하고 거기에 맞춰서 말을 하거나 이런 걸 잘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김건희씨 같은 경우에는 감정 조절도 상당히 잘하더라고요 대화 내용을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감정의 진폭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약간 화가 날 때 음성이 좀 올라가는 정도지 막 신경질을 낸다든가 히스테릭한 반응을 보인다든가 그런 것도 별로 없죠 아주 감정 조절을 잘하는 사람이고 또 상대방에게 어떻게 다가와야 되는지도 알죠 뭐 처음에 서울에서 우리가 옛날에 뭘 도와준 게 있었다 우리를 유스타파 그거 그걸 언급하면서 고맙다는 표현을 하잖아요 이제 그렇게 나오면 사람이 좀 약해지거든요 누구나 고맙다 그러면 적대적인 관계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싹 긴장을 마음의 경계를 풀게 만든 다음부터 당기잖아요 그런 거 보면 상당히 세련됐어요 그러니까 이야기의 흐름이 되게 무르르르시 거칠지 않아요 권력과 부만이 있으면 누구나 조종할 수 있다 지배할 수 있다 한마디로 돈이 싫어하는 놈이 있나 이 심리가 완전히 벽혀있더군요 그래서 그걸로 컨트롤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결국 이 기자도 그래서 누구든지 내가 그 점을 치고 들어가면 땡겨올 수 있다 뭐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 세계에서만 살아왔겠죠 그래서 이제 돈으로 움직이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 이번에 한번 알게 된 거고 또 앞으로 계속 알게 되겠죠 세상 사람들이 다 자기 같지 않다는 사실을 네 이명수 기자님 때문에 한번 한번 봐준 거 같아요 네 네 뒷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사람들이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사실 여기 뭐 질문지는 없지만 뭐 리플리 증후군이다 뭐 허언증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그렇지 않아요 그 정도 되는 건 김부선씨가 오히려 가깝고 거짓말 많이 하고 허언증이 리플리 증후군이나 허언증을 정확하게 규정하면 어떤 내용인가요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거는 습관적으로 거짓말하는 거거든요 습관적으로 거짓말하고 자기 과실을 하고 말로 그런 거라고 봐야 되는 거고 김건희씨는 그렇게 거짓말하는 사람 아니에요 계산적으로 거짓말하는 사람이에요 목적을 쉽고 네 차분하게 사기꾼류에 가깝지 그렇게 심리적인 어떤 장애 때문에 거짓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고도의 이제 세련된 사기꾼 고도의 세련된 거짓말쟁이 거짓말쟁이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딱 보고서 이거는 거짓말을 해야돼 안 해야돼 컨트롤을 정확히 하는 사람이지 그냥 입만 열면 자기 자랑하고 과시하고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과실을 하긴 하는데 제가 세련됐다고 자꾸 얘기하는 게 천박하게 안 해 자기 과실도 은근하게 해요 은근하게 그러니까 그런 게 상당히 뛰어난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목적이 없이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을 내 사람으로 맞는다든지 아니면 권력과 이득을 취하기 위한 거짓말이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에 정확하게 맞는 계산된 거짓말을 잘하는 거죠 거기에 맞게 감정통제도 잘하고 그런 실력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되더라고요 저는 인상적이었던 게 범죄에 연루된 혐의들이 있는데 혐의와 관련해서 질문을 하면 되게 당당하게 거짓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초심 백은종 대표님도 그렇고 들으면 나도 거짓말인 걸 알고 있는데도 혹하게 된다 그런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심리가 그러니까 1초 만에 그렇게 반응을 하잖아요 그런 걸 어떻게 봐야 되죠? 어떻게 하면 그런 거예요? 그게 고수예요 그게 고수 고수다? 그러니까 혐의를 딱 얘기하고 너 도둑질했지 그러면 네 그러겠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보통은 당황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움찔하잖아 이 사람은 그런 게 없는 거죠 딱 들어오면 그거는 바로 받아치죠 세게 당당하게 그래서 상대방이 내가 실수했구나 오해했구나라는 느낌을 줄 정도로 물론 나중에 그게 폭로되는데 다른 방향에서 거짓말 한 게 그 순간 그 사람을 속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 뛰어나다는 거예요 이런 대인관계에서 한마디로 사랑을 흐리는 이렇게 표현하면서 그러는데 사람을 이렇게 휘어잡고 딱 잡아서 자기 말을 듣게 만들고 믿게 만들고 뭐 광신도 교주들도 그런 거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도도 꽉 잡고 지구 흔드는 그렇죠 그런 게 많죠 김건희 씨가 예상 예측이 되는 거 추정이 되는 거는 오랫동안 그런 화법을 구사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익숙하게 반응을 한다는 거죠 그럼요 그게 잠깐 이렇게 됐습니까? 긴 세월 동안 거기서 축적된 경험이 있는 것이고 성공을 해왔을 겁니다 그거에 대한 성과들을 네 그러니까 사람들을 조종하고 지배하는 거에 성공을 해온 사람이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자신감이 넘친다니까요 제가 볼 때 나는 그런 능력이 있어 누구든지 나한테 걸리면 내가 손에 쥐고 흔들 수 있어 그게 느껴져요 말투나 이런 여러 가지에서 그러면 이 부분을 보고 이제 과시하는 또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단 말이죠 지금 허위경력 같은 경우도 사실 이제 정확하게 짚어보면 작은 사실을 부풀려서 과장하거나 아니면 제가 이 얘기는 김어준 뉴스공장에서 들은 건데 김어준 씨도 잠깐 15초 정도 만난 적이 있대요 근데 그거를 굉장히 친하다라고 과시를 한다든지 그럼 반복되는 과시욕은 어떻게 봐야 되나요? 그건 이제 뭐 열등감이 당연히 있겠죠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자신감이 또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그걸 이제 포장하는 거거든요 있는 척 그러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계속 과시욕 또 자기 자랑 하죠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게 그렇게 천박하지 않아요 세련되어 있어요 보통은 그걸 되게 천박하게 하거든요 나 벤처 2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럼 되게 이제 기분 나머지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 저 저급한 놈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 김건희 씨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고 살짝살짝 자기를 과시하는 그리고 그걸 적절히 잘 활용하는 자기를 포장하는 데서 아주 세련되어 있어요 오랫동안 수련을 한 듯한 실력을 보여주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과시를 하기도 하는데 또 겸손한 것 같이 할 때는 딱 빠지고 그렇죠 대단하죠 계속 뭔가 칭찬하는 기분이 드는 거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갈고 닦은 스파이를 보는 느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적진에 침투해서 이렇게 스파이를 해서 상대방을 쥐고 정보 빼내고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옛날에도 그런 이제 실력 있는 스파이 장기간 동안 훈련된 사교 기술을 네 일부러 키우는 그런 것 같다 연습하고 훈련해오고 거기서 성과를 본 사람이다 과거에 이제 추정되는 행적이랑 연관이 있는 거 같네요 네 근데 요런 모습을 일부 사람들은 또 좋아하기도 하거든요 말하는 것만 딱 들으면 뭐 걸크러쉬다 실력이 있어 보인다 이렇게 이제 현혹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이런 분들은 왜 그러는 걸까요 사실 거짓말인 걸 뻔히 알면서도 그러는 건데 시원시원하잖아 그렇죠 아 이 사이다에 꽂히는 건 지금 어쩔 수 없는 건가요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트럼프도 그런 게 있잖아요 내용 말 내용은 거짓 같은데 시원시원하게 말하잖아요 거짓말 안 하는 거 같아요 솔직한 편인 거 같고 그래가지고 막 붙다 보면 매력도 느끼고 사람들이 센 사람 멋있어 보이는 사람 주관이 좀 카리스마 있어 보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좋아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데 김건희 씨는 어쨌든 그 전통적인 여성상 거리가 멀죠 네 뭐 순종적이거나 수동적인 이런 여성상이 아니고 사람 딱 휘어잡고 쾅 얘기도 과감하게 하고 웃음소리도 시원시원하고 이런 거에서 이제 매력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오늘날의 시대는 그야말로 무력감의 시대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무력감을 느낍니다 현실에서 뭐 하나 제대로 되는 게 없어요 뭐 하려고 해도 자기한테 힘도 없는 거 같고 그러니까 이 거짓 같은 세상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버티는 사람들이 가지는 그 무력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그런 무력감이 있는 사람들은 영웅을 계속 찾거든요 왜냐면 대리만족을 해야 되니까 최근에 이제 헐리훈 영화는 거의 다 히어로 몰이 장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히어로 몰을 사람들이 열광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대리만족이거든요 1차적으로 자기가 그런 영웅이 되고 싶은데 자기는 될 수 없지만 그 영웅을 봄으로써 대리만족을 한 거죠 사실 굉장히 기분 사빠야 되는 내용들도 많아요 그 제가 옛날에 보고 충격 받은 장면이 뭐냐면 배트맨인데 이게 악당들이 나와서 막 난리를 쳐서 막 엉망진창이 됐어요 그 사람들이 엄청나게 모였는데 다 그 하늘에 배트맨만 쳐다보는 거예요 불빛만 하늘에 쏘고 네 네 네 나타날 때까지 네 배트맨 와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아 그때 이거 큰일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영화는 저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몰아내면 되는데 자기들의 힘을 믿지 못하고 배트맨을 기다리는 거야 싸움도 못하는데 차라리 슈퍼맨을 부르지 이제 그런 심리가 반영되어 있는 영화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민중의 힘으로 역사가 개척된다는 관점에서 만들어진 영화가 아니라 극소수 엘리트 초인 뭐 영웅 이런 사람들이 결국 세계를 평정한다 우리는 그들을 기다려야 된다 뭐 이런 메시지를 은근히 담고 있는 영화들이에요 근데 그 이면에 깔린 심리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의 시대는 사람들이 영웅을 희구하는 시대다 뭐 전세계적으로 한국에서도 그건 영향이 아니겠죠 영향을 받고 있죠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아무래도 매가리 없이 빌빌대는 사람은 싫어하거든요 영웅을 좋아하는 거죠 우리 둘째 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요새는 무협지든 환타지 소설이든 주인공이 빌빌대는 걸 절대로 원하지 않는데 아 그쵸 그 어떤 고난과 역경이 일어나는 거 별로 싫어한대요 답답해요 옛날 무협지는 막 수련하고 폐대하면 막 갈고 닦고 이러잖아요 이거 하면 안 된다 그러더라고 한방에 제압하고 원래 힘이 있고 있고 막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아 이게 이제 사람들이 바라는 게 달라졌다 이런 생각이 이제 들고 그런데 부합되는 사람 중에 하나가 또 이제 김건희일 수 있죠 어떤 면이? 그 다음에 이제 김건희 씨는 어쨌든 한국 사회에서 성공의 상징이죠 뭐 우리나라 고등학생들 조사해 보면 몇억 원을 벌 수 있다 하면 감옥에 갈 의향이 있다 이 퍼센티지가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에서 보면 김건희가 되면 좋죠 안 돼서 문제지 뭐 그런 입장에서 봐도 또 이제 또 약간 야 매력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무력감이 이제 있는 사람일수록 그런 영웅을 바라는 심리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떤 범죄나 뭐 어떤 도덕성이나 이런 거와 상관없이 어떤 강한 이미지 무조건 추정하게 되는 힘을 쪘으니까 이게 원래 말씀하신 대로 미국 사회가 지금 계속 히어로물밖에 영화가 안 나오거든요 근데 저도 보면 좀 그게 찝찝하단 말이에요 계속 그 영웅들만 나타나길 바라고 영웅들이 나타나면 갑자기 그 한 시간 분량의 사건들을 한방에 정리해 버리니까 답답한 느낌을 받았는데 우리나라 영화 같은 경우는 영웅이 등장하더라도 결국엔 또 마지막엔 민중의 힘을 받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런 게 좀 있죠 아직까지는 그런 정서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도 지금 이런 거 영향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네 그렇죠 정서의 심리 저변 때문에 그런 거가 있네요 네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그 무속중독 얘기를 좀 해야 될 거 같은데요 지금 나와 밝혀진 내용들로 봤을 때는 김건희 씨뿐만 아니라 윤석열 포함해서 그 주변 측근이 모두 이제 무속에 굉장히 중독된 상황 같아요 이런 무속에 의존하려고 하는 심리 뭐 대충은 다 아시겠지만 한번 정리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사유자님은 어떤 때 점 보러 가실 거 같아요? 너무 힘들 때? 답을 못 찾고 막 헝할 때? 그리고 불안할 때? 그렇죠 미래가 불안할 때? 한마디로 말하면은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점 같은 게 필요 없어요 어차피 자기가 자기 인생을 통제하니까 근데 그렇지 않고 권력이든 빼기든 로또든 뭐 이런 걸 통해서 살아오는 사람들 있죠 좀 심하게 얘기하면 자본가들을 기생적인 계급이다 이렇게도 얘기하잖아요 민중들의 핏담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호의 호식하는 노동자가 사라지면 존재할 수 없는 기생계급이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정당한 방식으로 부를 축적하고 노력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부당한 방식으로 부를 축적하고 권력을 쥔 사람들은 항상 불안하죠 자기 힘으로 한 게 아니거든 그렇잖아요 딱 백을 통하든 뭘 통하든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자기를 못 믿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제 미래에 대해서도 내 힘으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 못하죠 운이 따라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 누구를 만나거나 좋은 분 귀인을 만나서 땀을 하나 준다든가 정보를 준다든가 그래서 이제 무속 같은 데에 심취하는 게 하나가 있고요 당의 힘을 믿지 못할 때 또 이제 그 결과 미래를 불안해할 때 두 번째 이유는 죄의식이에요 죄 많은 사람들이 보통 그런 데 가요 천벌받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액땜 같은 것도 많이 하죠 이런 사람들이 굳하고 날짜 피하고 손 없는 날 손 없는 날 이런 거 찾고 왜? 무섭거든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나쁜 짓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했고 남 등쳐먹고 또 나름대로 그래도 이제 사회적으로 보면 아무리 좋게 자기가 합류하려고 해도 부도독한 일을 해왔고 그런 사람들은 죄의식에 시달립니다 이게 이제 종교를 믿으면 하나님의 심판 기독교 같으면 불교 같으면 이제 개미로 태어난다든가 이런 이야기를 읽고 또 이제 이 무속을 믿게 되면은 이제 귀신 들리거나 유령이 나타나서 뭐 하여튼 그런 무속도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 천벌은 형태를 달리해서 사람마다 나타날 수는 있지만 종교가 없는 무신론자조차도 천벌에 대한 느낌을 가져요 내가 이렇게 나쁜 짓 많이 했으니까 언젠가 벌받을 거야 물론 내가 피해를 끼친 당사자가 나한테 보복하는 거일 수도 있고 그게 또는 뭐 이제 진짜 하늘이라는 게 있어서 하늘이 천벌을 내릴 수도 있고 모르지만 어쨌든 시달리거든요 그럴 때는 당연히 사람들이 종교에 의존하게 되죠 근데 종교에 의존하는데 뭐 제대로 된 종교라면 회개하라 그럴 거 아니에요 자꾸 반성하거나 반성하거나 회개해라 나쁜 짓 하지 마라 그럼 거기 가서 위안을 받을 순 없잖아요 근데 무속은 안 그러거든요 돈 부채를 잘 이렇게 복채인가요 복채인가요 그걸 잘 주면 괜찮아 뭐 내가 부적 하나 써줄게 그러면 돼 이런 거 이제 좋아하죠 그래서 검사 정치인 재벌이 무속을 그렇게 열심히 찾는군요 마음의 진짜 제의식 때문에 네 성당 가면 거기 고해성사 해야 되는데 그렇죠 자기 성당을 얘기해야 되니까 그거 부담스럽죠 아 그렇죠 반성하고 회개하고 열심히 살아라 이런 얘기를 자꾸 듣게 되거든요 네 귀찮죠 네 불교 가면 또 108번 절하라고 그러지 다리 덮은 데 그러니까 계속 좋은 말을 찾아서 이 법사 만나고 이 도사 만나고 찾아다니는 거군요 그게 영험하다고 생각하고 네 어제 이제 뉴스가 난 건데 윤석열이 삼성가에 점을 봐주는 진짜 너무 지금 무속 얘기가 많이 나와가지고 어쨌든 삼성가에 점을 봐주는 그 전문가한테 자기가 대통령 될 수 있냐 아니면 조국이 대통령 될 수 있냐 이런 거 물어봤다고 하잖아요 네 그런 것도 어떤 불안 심리의 표현이겠네요 결국 자기 힘을 못 믿는 거잖아요 그렇죠 미래도 예측 못하고 계속 그런 무속에 의존하는 거죠 그러니까 더더욱 그리고 이제 그게 한두 번 맞잖아요 그럼 확 빨려 들어가요 이 마음 약한 사람들은 도사가 예를 들어도 3년 뒤에 검사 된다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됐어 됐어 그러면 이제 확 들어 놓으죠 야 이거 맞구나 푹 빠지게 되는군요 한 두 번 맞히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완전히 빼 이제 네 자기 힘을 믿지 못할수록 더 이런 경우들이 강화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쥐도 이제 보면 이렇게 확 누르는데 그 누르다가 어쩌다 한번 뭐 먹이 주잖아요 그럼 안 나와도 계속 눌러요 이제 그렇게 강화가 되는 거죠 그렇게 빼앗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이 얘기를 해야겠네요 그러니까 윤석열에 대한 분석을 지난번 방송 때 하셨는데 아 그게 벌써 6개월 전이더라고요 요즘에는 거의 윤석열의 예언서로 지금 떠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어쨌든 윤석열이 그때 이제 분석하시기로는 가짜 모범생에 억울함도 많고 무력감도 있고 네 무력감 권위주의 성격 그리고 그걸로 인한 권력력이 세다고 하셨는데 네 그거랑 지금 무속이 딱 연관이 되는 거네요 때도 그죠 무력감이 있잖아요 권위주의적 성격 권력을 추구하는 성격에 바탕에는 무력감이 있어요 그리고 겁이 있죠 공포 뭐 간단하게 하면 이제 곰옷으로 맞은 트라우마라고 할까요 무섭고 저희가 무력한 것 같고 그럴수록 강한 힘에 매료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합리적 사고를 안 해요 그러니까 잘 따져서 이게 진짜 강한 힘인지 아닌지 그런 걸 따지는 게 아니에요 강한 힘이 있느냐 없느냐 주관적으로 그냥 막 판단해 근데 이 무속이 힘 있는 것 같다 맞추면 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몇 번 맞추면 몇 번 맞추면 그러면 확 무너져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미신적 성향이 강합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천공우스스는 그걸 영상을 보고 있었다고 그런 거고요 그 선거운동 기관에 차 안에서도 보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불안하겠죠 이 김건희 씨와 윤석열 후보의 관계 얘기를 또 해야 되는데 지난번 또 분석에도 있었습니다 김건희 씨에게 왜 딱 매료될 수밖에 없는지 뭐 그런 부분을 설명을 해주셨는데 지금 이제 확인이 된 거죠 김건희 씨가 거의 조종하고 설계하고 윤석열 꼭두각 씨처럼 지금 하고 있었던 비선실세였다 네 근데 윤석열 입장에서는 권력력이 또 센 사람인데 이게 김건희 씨의 이런 진두지위에 왜 이렇게 복종하는지 궁금한 거 같거든요 자 권위주의 성격의 특징은 뭡니까 힘이 있는 사람한테 그렇지 쭈그러지고 힘없는 자에게는 잔인하고 강량약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무조건 힘이 센 사람들이 아니고 뭐 무조건 힘과실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기보다 센 사람 앞에서는 바로 무너지는 사람들이에요 실제로는 무력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윤석열과 김건희 씨의 관계를 보면 권력관계가 형성될 수 있거든요 남녀관계에서 남녀관계에서 권력관계라는 건 뭘까요 그러니까 김건희 씨의 그 말이 상당히 충격적이죠 뭐 얼굴이 잘생겼냐 배 나왔지 방부 뽕뽕이지 바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그러면 윤석열 입장에서는 자기보다 나이도 한참 어려 얼굴도 이뻐 그러니까 윤석열이 뭐 아무리 검찰총장이고 김건희 씨가 명문가 출신이 아니라 하더라도 다른 게 작용할 수 있어요 권력관계에서 그러니까 윤석열 입장에서는 김건희 씨 같은 여자를 얻은 것은 하늘이 준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추가 기울죠 그러니까 이제 버림받는 걸 두려워하는 쪽이 누구냐 저는 윤석열 일 거라고 생각해요 옛날부터 저는 그래 생각했는데 증거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그 발언 중에 하나 나왔죠 바보다 저 인간 근데 김건희 씨가 제3자한테 그렇게 바보다 저 사람 내가 뭐 시키고 아르켜 주자면 아무것도 못한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은 그 심리가 있다는 거고 그 심리 얘기가 과연 윤석열 씨한테는 표현이 안 됐을까 윤석열 후보한테 표현 돼요 이렇게 부지불식간에 툭툭 나와 무시하거나 어떤 아래로 보는 당신 누가 당신 같은 사람 데리고 살아 얼굴도 못 생겼는데 배도 나오고 나니까 데리고 살지 고마운 줄 알아 이렇게 농담식으로 툭툭 나가요 그런 게 근데 이제 윤석열 후보 입장에선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때릴 수도 없고 농담인데 웃고 말겠죠 그냥 근데 그럴 때마다 자존심이 팍팍 까납니다 그럼 왜 분노하지 않냐는 거죠 그러면 그 순간에 분노는 못한다니까 농담식으로 하니까 아 그냥 너무 흘리듯이 얘기하니까 진지하게 얘기하는 거구나 딱 붙잡고 너는 돼지야 난 너랑 살기 싫어 고마워해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지나가면서 툭툭 터지는 거야 가벼운 잽이죠 농담처럼 하니까 또 화내기도 애매해요 그런 걸 잘하는 사람이거든요 사실 김건희 씨가 그러면 집에서도 계속 툭툭 던졌을 거라고 초기부터 어떻게 보면 연애할 때부터 했을 수도 있어 아니면 결혼한 직후부터 했을 수도 있고 상당한 기간 동안 저는 그랬을 가능성이 있다 라고 보는 거고 그렇다면 윤석열 후보는 원래 자존감도 낮은데 한참 더 낮아지지 않겠나 이게 자존감이 꽉이거든요 그 얘기를 계속 듣다 보면 그러니까 부부간에도 그런 농담을 그래서 하면 안 돼요 지나가면서 야 내 애니까 너 데리고 살지 너 같은 거 누가 쳐다나 봐냐 이런 얘기 자꾸 던지면 안 돼요 그러면 자신감 잃어요 계속 그러면 나중에는 아 저 사람이 나를 버리면 아무도 나를 건설해 주지 않을 건데 쳐다봐 주지 않을 텐데 어떡하지라는 두려움이 생기죠 그럼 심리적인 유착관계가 돼 버리는 건가요? 심리적인 지배정속관계 들어가죠 가불관계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인터뷰 어느 언론인편에도 그 얘기를 했는데 가스라이팅이 사실 이 원리거든요 가스라이팅이 상대방한테 너는 별 볼일 없는 인간이야 얼굴도 못생겼고 배도 나고 나는 너를 데리고 살 수 있는 유일한 존재야 너 아니면 너를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 이걸 반복해서 주입시키는 거잖아요 네 그럼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 사람은 말을 듣게 돼 있어요 이 사람이 없으면 안 된다는 생각 그렇죠 그런 두려움이 있는 거죠 자기는 굉장히 못난 사람이라고 인식을 네 무의식적으로 이미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뭐 이건 추정입니다만 대통령에 당선돼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 이제 아내를 위해서일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역으로 얘기하면 대통령 선거에서 지면 아내에게 버림받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아 그럴 수 있겠네요 네네 그런 게 있죠 너 떨어졌어? 넌 안 되겠네 저기로 가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김건희 씨가 이제 그 전의 행적들을 보면 권력이 없는 사람들을 자꾸 버리는 그런 행동들을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엄청 큰 공포와 두려움으로 지금 들어올 수 있겠네요 있어요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럼 더 절박하죠 그래서 그 이후에 김건희 씨가 이제 이런 녹취록이 공개되고 나서도 윤석열 후보한테 질문을 한단 말이죠 김건희 씨는 뭐라고 하나요? 그러면 보통 대답이 다 그런 얘기를 대화를 안 나눠 봐서 모르겠다 어 그 부분은 내가 얘기할 부분은 아니고 그건 이 사람이 판단하는 문제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되게 이해가 안 됐었거든요 뭐 녹취록에 대해서? 네 김건희 씨의 행보에 대해서도 자기는 잘 모른다 자기 터치할 수 없다 라는 식의 어떤 무력한 사실 그 얘기가 진실이라면 집에 가서 따져야죠 그렇죠 당연하죠 배가 나고 너 남들한테 봐보라 그랬었나? 근데 못 따져요 제가 볼 때 따지면 김건희 씨가 화낼 수 있고 화내면 짤릴 수도 있는데 못 따지죠 그러면 이제 추정해 보기에는 심리적으로 굉장한 중속관계에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거기 느껴지지 않습니까 윤석열 후보에 대한 표현 같은 게 굉장히 자신감이 타서 내가 마음먹으면 뭐 따라오게 돼 있어 뭐 이런 식의 뉘앙스를 계속 풍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국민들이 봤을 때 되게 충격적이었던 게 내가 후보라고 내가 정권 잡으면 이런 표현들 쓰죠 무의식의 반향이죠 그리고 윤석열 후보 그거에 대해서 왈가외부하지 않아 지금 이런 심리적 관계가 보이네요 상당히 되게 심각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또 이렇게 시청자 분께서 질문을 미리 주셨는데 이런 관계 혹은 이런 유형의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좀 무너지는 그 순간이 있느냐 이런 거 좀 질문하셨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점이 틀렸을 때? 점이 틀렸을 때? 뭐 이제 대통령이 된다고 했는데 안 됐을 때 왈은 무너지겠군요 그렇죠 확 무너지죠 그다음에 이제 권력과 부가 사라질 때 혹은 이제 처벌 받을 때 감옥 갈 때 이럴 때 완전 무너지죠 그동안 아슬아슬하게 지탱해왔던 이 사람들의 힘은 딴 거 없어요 권력과 부예요 그걸 놓치는 순간 이 사람들은 그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만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자기들도 그걸 알아 그러니까 무너지죠 그럼 기반이 쓰러지는 때 대선 이유가 되겠네요 이번에 이제 떨어지면 두 분은 이제 정신 수양이 되는 거죠 우리가 여태까지 잘못 살아왔구나 좀 다른 삶을 살아봐야지 아마 구속이 될 거고 수사를 받기 때문에 네 왈으로 무너질 거 같네요 그렇게 어쨌든 적법한 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아야 되는 그 혐의들이 있기 때문에 그건 수사가 꼭 잘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김건희 씨가 한 발언들을 보시면서 이제 선생님이 느끼신 부분들을 얘기를 해 주셨고 뭐 심리 분석은 아니었습니다 네 그거는 자료 없기 때문에 그 유형에 대해서 느끼신 소감을 좀 얘기해 주셨습니다 네 다음 주절 넘어가면요 어쨌든 이제 대선 정국이 정말 사람 우리 국민 여러분들도 참 이거 어떻게 돌아가는 거냐 이런 생각 많이 하실 거 같아요 그래서 대선을 통해 본 우리 한국 사회 심리 분석을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 이 지금 대선 정국이 되면은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모순이나 심리 상태 이런 것도 완전 반영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서 저희가 분단이 된 이 현실을 또 뛰어넘을 수가 없을 거 같은데 최근에도 지금 윤석열이 계속 색깔론을 하는 그런 발언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또 영향이 없어요 예전에 이제 적폐들의 기본 선거 방식은 색깔론 공격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색깔론이 두드러지지 않는 이유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색깔 공포증이라고 저는 표현을 했는데요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공포증이죠 색깔 공포증 잠깐 간단히 설명 드리면 빨갱이에 대한 공포증이 아니고 네 빨갱이를 몰릴지도 모른다는 공포증이죠 한국 사람들은 이제는 뭐 길 가다가 만나는 사람이 간첩일까 봐 걱정할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이웃집 아저씨가 좌파일까 봐 걱정할 사람도 없고 근데 자기가 빨갱이나 간첩이나 종목으로 몰릴까 봐 걱정하죠 다들 이게 이제 색깔 공포증인데요 이게 한국 사회에 엄청나게 심했다가 서서히 약화되는 흐름이 생기죠 그게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의 6.15 공동선언 그 이후에 상당히 약화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노무현 전 대통령의 14 공동선언 또 문재인 대통령 네 뭐 하여튼 뭐 이렇게 그게 쭉 이어지면서 체계적으로 색깔 공포가 약화되어 왔어요 한국 사회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색깔 공격이 잘 안 먹히는 게 하나가 있죠 그리고 조금 더 근원적으로 들어가면 색깔 공격을 하는 당사자들은 사실 한국 사회에서 극우 세력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극우 세력이 그렇게까지 무서운가 우리가 볼 때 그건 아니거든요 이 극우 세력을 한국 사회에서 만들어내고 키우고 계속 어떻게 보면 돌격대로 써먹는 미국을 무서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색깔 공포증의 배후에는 미국에 대한 공포가 있어요 한국 사회에 색깔 공포증이 생긴 것도 사실 그것 때문이고 이제 과거에는 미국이 21세기 초반까지만 해도 세계 초강대국이었잖아요 유일 초강대국 그렇죠 그러니까 색깔 공포증이 거기서 이제 무너지는 속도가 좀 제동이 걸린 거죠 미국이 우연히 버티고 있으니까 근데 최근에는 누구나 다 인정하지만 미국이 몰락 미국이 이제 내리막길을 걷고 확 눈에 띄잖아요 그렇죠 일반인들의 눈에도 아프간에서는 쓰레파 신은 사람들한테 쫓겨나오고 막 철소 철구나 네 미국 사회 내부도 엉망이고 뭐 코로나로 속소무책으로 무너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기운이 빠지는 북미 대결에서도 밀리는 듯한 인상을 주고 이번에 우크라니아 사태에서도 러시아한테 쩔쩔매고 이러면서 이제 세계적으로 미국은 이제 망해가는 나라 쇠락하는 제국주의다 이런 인식이 이제 퍼지기 시작했고 한국인들 속에서도 그게 영향을 미쳤겠죠 당연히 그러면 색깔 공포증이 줄어듭니다 조금씩 조금씩 수구세력들도 미국을 등에 얻고 그렇죠 그런 색깔론을 하는 건데 미국이 약화되는 세계적인 흐름 안에서 자기들도 당당하게 이렇게 얘기를 못하는 영향도 있겠죠 그렇죠 힘이 떨어지죠 자기들도 든든한 든든한 뒷배였는데 그렇죠 뒷배들이 활동을 안 해주니까 만약에 한국에 미국이라는 나라가 싹 빠져서 없고 그냥 우리 국민들과 이 수구세력과 싸움을 했다고 생각해보세요 벌써 이겼어요 여러 차례 게임이 안 되는 거죠 얘들은 힘이 없어요 사실 미국이라는 엄청난 뒷배가 있었기 때문에 막 큰소리 치고 잘난 척하고 했던 건데 요즘 보니까 좀 이제 자기들이 봐도 좀 안 되는 것 같아 극초음속미사일 미국은 없는데 러시아 중국 북은 만들고 이런 거 보면서 이제 사람들이 이야 이제 옛날 같지 않네 미국이 그러면 이제 색깔공포증이 조금씩 줄어들게 돼 있죠 최근에 이제 북에서 미사일 시험을 여러 번 이제 네 번 정도 진행을 했는데요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이었다고 해요 근데 그거와 관련해서 미국이 어떤 성명도 내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원래 미국이 한번 때려주고 그다음에 우리 극우 우리가 알죠 극우세력들 윤석열이 같이 신나게 때려줘야 되는데 지금 내가 이걸 공개를 해도 되는 거야 북을 때려도 되는 거야 그런 눈치 보는 느낌이 있거든요 지금 미국의 세력이 이 극우세력한테 색깔론을 펼치지 못하는 그런 영향을 지금 끼치고 있는 거네요 근데 그럼에도 윤석열이 결국 또 선제타격을 하겠다 네 그리고 군사분야 합의서를 파기시키겠다 주적은 북한이다 이런 생뚱맞은 발언들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 윤석열 편에서 또 색깔론으로 꼭 결국엔 돌아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선생님이 동작을 하셨거든요 네 지금 이 상황에서 이런 언급을 하는 거 이 색깔론 프로그램을 또 다시 망한 색깔론 프로그램을 짜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그것밖에 할 줄 아는 게 없잖아요 그게 이제 유일한 무기인데 유일한 무기인데 안 먹혔어요 그래서 잘 못 쓰고 있다가 생각을 아무리 해봐도 그것밖에 쓸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구를 치면 이제 강속구 투수인데 강속구만 던지면 안타를 쳐 상대 선수들이 그래서 이제 자제했지만 딴 건 던질 줄은 몰라요 또 던져야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북에서 미사일을 쏘는 것을 하나의 계기점으로 잡아서 더더욱 색깔 공격을 강하게 펼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게 이제 잘 안 먹히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의 선지타격 발언 때문에 이번 선구가 또 1번은 평화다 2번은 전쟁 이런 프레임이 또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바보 같은 짓인데 사실 그러니까 국민들의 반응이 좋지가 않아요 이거는 극우 세력들도 지금 환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미국도 환영 안 합니다 미국도 싫어하고 지금 비판을 막 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색깔론을 펼치는 거는 진짜 그거밖에 할 줄 몰라서 그렇죠 일단 그거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게 미련이라는 게 있잖아요 옛날에 너무나 잘 먹혔고 그건 모든 게 다 됐는데 그걸 한 번에 다 놓고 새 출발하기에는 너무나 아쉬워서 한 번씩은 꺼내보네요 계속 습관적으로 네 습관이다 네 참 올드한 낡은 습관이죠 구태세력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네네네 요거 방식 말고는 저폐, 보수, 극우, 구태 이 세력들이 뭐 새로운 정책을 낼 것도 없고 그렇죠 연구한 것도 없고 낼 때마다 지금 계속 다시 폭격을 막고 있는 상황이라 결국 확실하게 극우의 표를 모을 수 있는 거는 색깔론 밖에 없다 네 그렇죠 네 그러면 또 이거는 국민을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예전에는 색깔론이었는데 최근에 이제 도덕성 공격 모두 다 전환이 됐어요 네 그래서 피끌만큼이라도 도덕적 문제가 있으면 네 오늘 27일에 촬영하는데 오늘 오전에 정경심 교수 재판을 해서 4년 확정이 났단 말이죠 도덕성 공격이 너무 나날이 심해지고 있는데 네 그러면서 국민들이 보기에는 되게 난잡해 보인단 말이죠 이런 현상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본질은 똑같은 거예요 한국 정치의 본질 한국 정치는 정말 제가 볼 때는 비정상적인 정치라고 생각하거든요 정상적인 정치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정책 경쟁을 하는 정치입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 이재명 후보가 기본소득 그러면 이제 부자소득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또 무상교육 그러면 이제 유상교육 이렇게 싸워야 되는 거예요 정책 경쟁 그래서 국민들이 볼 때 아 저쪽에 정책이 더 좋아 투표해 주고 그 사람들이 당선되고 정권을 잡고 이러면서 사회가 발전하는 거잖아요 근데 한국은 정책 경쟁을 해 본 적이 있나요 없죠 정책을 하려고 하면 색깔놀이 나오고 네 그렇죠 예를 들면 1950년대 조봉암 선생이 정책 평화통일 그 다음에 급진적인 사회개혁 이제 거의 북유럽 능가하는 사회개혁을 하려고 했잖아요 네 빨갱이를 몰아 죽였어요 네 간첩으로 몰아 죽였어요 김대중 전 대통령이 연방제통일 민생경제 민중경제이론 주장하니까 또 빨갱이를 몰아가지고 완전히 탄압해서 대권에서 멀어지게 만들었죠 이런 식으로 한국 정치는 색깔 공격이 통하는 사회다 보니까 정책 경쟁을 한 정치가 아니고 색깔 공격을 누가 잘하느냐 에 의해서 승패가 좌우됐어요 누가 책을 안 잡히냐 누가 빨간색에서 자유로운가 에 의해서 승패가 결정된 거예요 이거는 비유하자고 제가 자주 하는 비유인데 권투시합하러 들어가서 체급했다가 분류하면 칼 빼서 찔러 죽이는 거거든요 반칙이죠 한국 정치의 특징은 뭐냐 반칙을 잘 쓰는 놈들이 이겼다는 거예요 실력이 있는 사람들이 이긴 게 아니고 반칙을 잘 쓰는 놈들이 이겼는데 옛날에 가장 잘 먹히는 반칙은 색깔 공격이에요 뭐 100% 먹혔죠 근데 최근에 안 먹히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다른 칼을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게 바로 저는 도덕성이라고 생각해요 흥미롭게도 사실 조국 전 장관이 처음에 임명됐을 때 조중동에서 뭘 가지고 처음에 공격했습니까 사회주의자라고 그렇죠 산업행과 공격했어요 산업행 저도 기억 생생하거든요 근데 국민들이 전혀 반응이 없어요 젊었을 때 사회주의자가 당연한 거지 아니면 이제 야 또 색깔논이야 지겨운 놈들 반응이 없어요 그러니까 얘네들 방향을 바꿔요 거기서 나오는 게 표창장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방향을 이거는 뭐 목적식적으로 계산해서 바꿨다기보다는 색깔 공격이 너무 안 먹히니까 상대방은 잡아뜨려야 되겠고 어떻게든 반칙을 써서 그래서 준비한 새로운 칼이 도덕성인 거죠 뭐라도 덮어씌우자 뭐 이거는 사실 상대방이 도덕성이 없어서 통하는 무기가 아니라 언론만 잘 동원하면 검찰과 언론만 잘 동원하면 언제든지 써먹을 수 있는 새로운 무기 아닙니까 새로운 마녀사냥이 그렇죠 노무현 전 대통령이 뭐 집 지었을 때 아방공이라고 그랬어요 조금만 배 하나 사서 탄 거를 호화요트 그럼 국민들은 다 그렇게 안단 말이에요 한동안은 이런 식으로 이 공격을 지금 써먹을 수 있다 검찰과 언론은 진해가 지고 있으니까 거기서 등장한 게 바로 도덕성 공격이죠 조국 전장한테 재미를 봤어요 먹혔던 말이에요 앞으로 이걸 더 하지 않겠냐 계속 악착같이 이건 제2의 색깔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녀사냥이죠 마녀사냥이고 언론을 이용해서 작은 것을 크게 왜곡시켜 가지고 국민들의 눈을 현혹하는 그런 방식으로 같이 쓰는 정치를 하고 있다 예전에는 생각해보니까 윤석열 후보가 이런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80년대 주사파가 지금 정권에 들어와 가지고 문재인 정부가 엉망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주 국민들이 전혀 관심 없이 사라졌거든요 그래요 인종석 주사파다 이런 얘기도 맨날 나오고 그러는데 아무도 관심 없어요 아무도 관심 없는데 습관적으로 꺼내들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매번 안 먹히고 도덕성은 맛을 봤다 맛을 봤죠 당연히 도덕성은 더 치명타를 얻어야 되는게 국회의원당 사람들인데 그렇죠 10개 잘못한 사람이랑 1개 잘못한 사람 다 동급으로 다 처리할 수 있는 새로운 반칙 기술을 개발한 거네요 네 그렇죠 국민들도 야 10개 잘못한 사람이나 1개 잘못한 사람 다 똑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인식하는 그런 영향을 저는 크게 받기는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한국 정치의 문제점인데 정책 경쟁을 안 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민주당이라도 정책이 좋고 확 눈에 띄면 그쪽으로 사람들이 관심이 갈 거 아니에요 정책이 이렇게 좋은데 너희는 뭐야 이거 관심할 때 민주당도 정책이 별게 없어요 아 그러니까 도친개찐이다 도친개찐이죠 거기선 도덕성이 먹히죠 도덕성 공격이 아 그렇군요 지난 서울시장 선거 생각해보세요 도곡동 땅 대 도끼 아파트 네 맞아요 누가 더 더러운가 이거잖아요 뽑아달라는 게 여러분 저부 사람보다는 제가 더위를 덜었거든요 저를 뽑아서 이런 식의 선거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그걸 이기려면 개혁 정책이든 뭐든 국민을 위한 어떤 이념 정책 이런 걸 제안해야 되는데 민주당도 거기 훈련이 잘 안 돼 있고 뭐 국힘은 전혀 훈련 없고 뭐 할 생각도 없고 그러니까 한국 정치는 70년 넘게 정책 경쟁을 하지 않은 정치가 되어버린 거예요 정책 승부로 하지 않는 그걸 이제 사실은 이재명 후보가 처음에 기본소득 시리즈를 들고 하려고 했었잖아 그렇죠 근데 제가 알기론 당내반 말도 많아요 하지 말라고 그래서 결국에는 국민의힘에 좀 날려들어간 게 있죠 지금 그 프레임에 도덕성 프레임에 도덕성 프레임에 걸려들었죠 그러니까 이거 김건희 씨 욕치록 관련해도 국민들은 그냥 똑같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이재명 후보의 뭐 욕설 논란 뭐 이런 것들이랑 정책은 사라지고 그 부분만 자꾸 이렇게 부각이 되니까 그렇죠 네 사실 진짜 피곤하게 느끼는 게 있죠 그래서 이재명 후보의 어쨌든 행보에 대해서 아쉬운 부분을 좀 한번 짚어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가장 우려스러운 거는 원래 이재명 후보에게 가장 우리 국민들이 기대했던 건 사이다 개혁이었거든요 그거를 추진해 나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최근에 이슈되는 거는 이제 소확행 공약 중심으로 간단 말이죠 나를 위한 이재명 뭐 이런 표현들을 하면서 실용주의 노선을 강화하고 있는데 저는 사실 이 부분 보면서 아 이렇게 복지경쟁 하다가는 어차피 정책이 다 똑같을 텐데 이 차별을 어디에 두려고 하는 거지 라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훨씬 더 세부적인 실용주의 공약 소확행 공약 중심으로 전환된 것 같은 이런 느낌은 왜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내부에 문제가 좀 크지 않나 싶어요 네 민주당 내부에 여러 가지 정보를 종합해 봤을 때 내부에서 이재명 스타일을 좀 부담스러우나요 아 거세 시킨다 그런 사람들이 국민들 많이 알고 계시죠 이거는 사이다 이런 것도 행보도 좀 자꾸 제동을 거는 그런 게 좀 있지 않나 싶고 뭐 사실 캠프가 비대해지고 당선권에 접근하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주변에 모였겠습니까 수박도 있고 참회도 있고 기회주의자들도 있고 그런 데서 또 이재명 후보를 길들이기를 하는 거죠 이거를 이제 후보 혼자 깨고 나가기에는 세력이 너무 없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 점에서 그 우리 국민들이 처음에 기대했던 그런 것이 많이 후퇴한 것 같아요 저는 참 안타까운 것이 기본소득 같은 경우가 민주당 내에서 일단 싸웠잖아요 잘 싸워서 지켰단 말이에요 아 근데 이제 국민의힘이랑 맞장을 떴는데 이 기본소득이 쏙 들어갔어요 네 그러니까요 대권 유자가 된 다음부터 기본소득을 줄기차게 지금까지 주장했다면 부각시켰다면 저는 상당한 바람을 일으켰을 것 같거든요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다들 이해하실 겁니다 한국 사회가 얼마나 분열되어 있는지는 그러니까 20대 남녀 갈등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한국은 소집단별로 엄청난 갈등이 있어요 집단별로 그래서 세분화되어 있죠 네 사람들이 막 쪼개져 있어요 그 사람들도 사이가 좋은 건 아니고 또 쪼개지지만 그래도 이제 소집단별로 엄청나게 사회 집단들이 갈등하고 분열하고 있어요 근데 소확행은 이제 어떻게 보면 소집단의 일부를 타겟팅을 하는 거예요 노인들 공약 그럼 노인 집단에 가서 이제 그걸 하면 그 사람들은 조금 좋아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거기서 오 하는 바람이 불다가 옆으로 안 넘어 꺼져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싫거든 자기들은 관심 없거든 해당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청년층 가서 또 하면 이게 조금 바람이 바짝하다 꺼져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대선은 바람이 불어야 돼요 전국을 확 휩쓰는 노무현 바람처럼 전국으로 바람이 불려면 작은 사회집단에게 이해응기가 걸린 그런 정책 같고는 안 돼요 전 국민에게 해당되는 것을 제시해야 돼요 뭐 정책이라면 기본소득 같은 게 전 국민에 해당되죠 또 아니면은 뭐 남북화해와 평화통일 이런 것도 전 국민에 해당되죠 그리고 또 소위 이재명 후보가 계속 얘기했던 대동세상 어떻게 대동세상 만들 거냐 모두가 화목해지는 세상이잖아요 대동세상은 거기에 대한 비전 이런 걸 가지고 계속 설득을 해야 바람이 여기서 부는 게 아니고 옆으로 확확확 퍼지면서 이게 점점점점 폭풍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대선파는 이렇게 잘라치기를 들어가면 안 됩니다 제가 볼 때 한국 사회는 한국 사회가 서로 사이가 너무 좋아서 서로 위해주는 사회라면 소확행국으로 잘라 들어가는 게 좋은데 엄청나게 분열되어 있는 사회잖아요 이런 사회는 큰 판을 확 휘어서 이렇게 흔들 수 있는 강력한 개혁 정책 전 국민을 포괄하는 그런 이슈 비전 이런 것들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근데 이제 그런 점에서 보면 좀 아쉽죠 그렇게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시간을 좀 허비한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좀 들고 그 다음에 특히 이제 대통령 선거가 불과 한 달 정도 남은 거잖아요 네 한 40...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이때 서확행하면 안 되죠 이제 마지막 힘을 다해서 프레임 전환을 확 시켜야 되는 바람을 일으켜야 될 거 아닙니까 쉽게 이재명 바람을 일으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바람을 일으키려면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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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서 하는 건 안 돼요 전 국민이 아 그래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세상이 바뀌겠구나 저 사람이 바꿀 수 있는 세상은 지금보다 훨씬 나은 세상이겠구나 하는 희망을 느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데 주력을 해야 돼요 지금은 작은 공약들을 가지고 우선 친다 이건 이제 사실 초기에 했어야 되는 거고 하려면 지금은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바람을 일으킬까 어떻게 하면 개혁전선을 명확하게 국민들한테 부각시킬까 혹은 정책 대결을 어떻게 끌어낼까 이런 것들로 가야 되겠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지금 연설하는 거 거리 연설하는 거 보면 대장동 이슈에 대한 어떤 해명 그리고 형수 이거와 관련된 해명 이런 거에 계속 중점을 두고 있는데 사실 국민들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바람을 일으키려면 우리가 예전부터 4년 내내 5년 내내 주장했던 검찰계에요 언론계에요 뭐 그리고 이제 평화통일 관련 분야 이런 것들에 대한 프레임을 던져줘야 되는데 이제 탈모 공약 있잖아요 굉장히 바람을 일으켰잖아요 네 탈모인들이 한 천만 명 됐네요 네 그런데 쏙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순간이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크지 않다니까 바람은 안 된다니까 이 부분에서 이재명 후보에게 좀 더 조언하고 싶으신 게 있으신가요 진보개혁 세력이 복지정책 가지고 이긴 적 한번도 없어요 시대정신을 대변해서 이겼지 항상 그랬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사실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건 촛불 아닙니까 너 김대중 김대중 노무현 다 시대정신입니다 그거를 대변했기 때문에 이긴 것 바람이 분거죠 그래서 민주당에서도 전략을 선거전략을 이제는 과감하게 한 달 남겨놓고 전환해야 될 때가 온 거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제부터는 시대정신을 대변하는 대권주자 전 국민을 포괄하는 시대정신과 그걸 대변하는 정책 이런 것들을 좀 전면에 부각시킬 때가 됐다고 생각하고요 이재명 후보가 더 이상 사과 같은 거 할 시간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무 많이 했어요 그리고 그동안 이제 그만해도 돼요 네 다니면서 그 해명하고 사과할 필요 없어요 이제는 비전을 제시해 주고 국민들한테 희망을 주고 투지를 불태우게 해야 됩니다 국민들은 그걸 기다리고 있는데 계속 제가 좀 더 깨끗하거든요 이거 계속 얘기하면 소용이 없죠 별로 네 이게 민주당뿐만 아니라 저는 이제 진보정당도 사실 이 부분을 되게 염두해야 되는 것 같은데 진보정당도 지금 그런 시대정신을 제시하는 흐름으로 가지 못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여전히 계층별로 선택하고 이런 부분으로 가는 게 저는 되게 아쉽더라고요 그것도 한 끼 시너지가 나야 되는데 그럼요 전제가 깔린 상태에서 각론이 들어가야지 이게 먹히죠 이게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힘당을 제압하기 위한 정치인들이 진보정치인들이 해야 될 일에 대한 그 방향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좀 답답해 하시는 부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국민들이 이번 대선은 좀 피곤하다고 느끼죠 지금 새로운 전략인 것 같은데 국민들을 투표 포기하게 만들거나 정치어머로 인해서 아니면 두 후보 별로 모두 별로니까 교체해라 계속 이런 시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렇게 국힘한테 유리하거든요 그렇죠 정치에 대한 무관심 정치 혐오 그럴수록 국힘한테 유리하지 않습니까 국힘은 계속 이렇게 더러운 싸움을 하고 싶을 거예요 쟤도 더럽고 나도 더럽고 나도 엄청 더럽지만 쟤 깨끗한 애인 줄 알았지 너가 속은 거야 이런 프레임으로 지금 계속 판을 더럽히고 있는데 이거에 말려들어서 저는 옛날에 이래서 그랬습니다 사과하고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절대로 못 이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리고 국민들이 그걸 기대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재명 후보한테 그 욕설 사건 그것도 이제 뭐 말도 안 되는 사건이지만 거기에 대한 사과를 국민들이 좀 기대하는 거겠습니까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거죠 세상이 바뀔 수 있다는 희망을 주기를 바라는 거죠 오늘날 이 정치에 무관심해지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특징은 세상이 바뀔 거라는 희망을 품었다가 그게 좌절돼서 이제는 그 꿈을 버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젊은 층도 그래요 20대도 지난번 총선 때만 해도 민주당 싹 몰아뒀잖아요 희망이 넘쳐났던 시대였죠 네 이제 뽑아주면 뭐가 될 것 같아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젊은 층이 희망을 버린 거죠 세상은 안 바뀌어 안 바뀌면 뭘 생각하겠어요 자기 앞길 자기 살길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될 때라 되라 선거 같은 거 관심도 없는 거고 이렇게 나를 좌절하게 만든 놈들 응징이나 하자 이렇게 되는 거죠 복수하자 복수신만 막 불타오르는 거죠 내가 왜 이 사람을 뽑아야 되는지 그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은 세상은 바뀔 수 있다는 확신을 줘야 되고 그 바뀐 세상이 지금보다는 나을 것이고 더 행복한 미래로 갈 수 있는 길이 있다 그걸 내가 한 번에 못 만들더라도 인기 내에 그 길을 열겠다 이런 각오를 계속 국민들한테 말씀을 드려야 국민들도 이제 서서히 정치에 등을 돌렸다가도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국민들이 그거 갖고 싸워야 돼요 기본소득이 좋냐 나쁘냐 갖고 그러면 의식이 깨거든요 그 과정에서 근데 김건희 거짓말이 문제냐 욕설이 문제냐 이거 갖고 싸우면 의식 발전에 아무런 도움도 안 됩니다 정치발전에도 도움 안 돼요 물론 부도덕한 인간을 징보를 해야 되는 건 맞는데 그건 본질은 아니다 정책 경쟁 시대 정치를 대변한 싸움 여기서 진보개혁 세력이 확실한 우위를 점해야 된다 라고 보는 거죠 이재명 윤석열 지지자들 지금 30% 내외로 이미 고정층이 된 것 같아요 박스권이라고 하시던데 어떤 사건이 터져도 지금 바뀌지 않는 추세입니다 아직 후보를 선택하지 못한 국민들에게 이번 대선은 어떤 의미고 어떤 기대를 그 국민들은 또 어떤 기대를 걸고 있다고 보시는지 지금 기대가 별로 없는 것 같고요 특별히 기대가 있었으면 벌써 확 지지율이 올라갔죠 치고 기대를 버리는 과정이 꽤 길었죠 지금 네 꽤 길었어요 오랜 세월 동안 되는 게 없다 보니까 아유 뭐 이제 나는 그런 거 다 신경 쓰기 싫고 꼴보기도 싫고 쟤네들 하는 거 그냥 나 생업이나 하고 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런 것들을 돌려 세울 필요가 있어요 대전인가요? 거기 중앙시장에서 이재명 후보가 그 얘기를 하잖아요 민주당이 이제 너무 개혁도 못하고 이재명도 옛날 같지 않고 그래서 앞으로 달라지겠다 민주당이 이재명이 아니라 이재명이 민주당을 만들겠다라고 선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때는 결의에 불탔던 것 같아요 진짜 그렇게 하려고 근데 또 내부에서 엄청나게 그걸 제동을 거는 모양인데요 지금 힘이 빠진 거 보니까 저는 이제 그거 하지 않으면 죽을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외의 반발을 뚫고 다시 이재명다운 이런 걸 찾아서 국민들한테 희망을 좀 줄 필요가 있다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조금 뭐 이거 혜택 주고 이런 거 지금 기대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거 준다고 해서 마음 돌리킬 사람들도 아니에요 제가 우리 아들이 젊어서 자꾸 이제 물어보는데 기본소득 준다고 해도 별로 팀이 해요 얘네들은 그냥 비트코인 한 게 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런 거 갖고 표가 움직일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희망을 줘야 돼요 근데 얘네들이 좌절하고 있는 건 확실해요 취직도 안 되지 미래도 없지 집도 못 사지 결혼도 못 사지 여기에 대해서 바뀔 수 있다 이 상황이 이런 희망의 메시지를 자꾸 던져 줘야 되는데 너무 거기 소홀해 해왔다 강론에만 너무 좀 매달려 왔고 방어에만 너무 좀 매달려 온 거 아니냐 그래서 새로운 시대상을 좀 제시해 줄 필요가 있다 국민들은 그렇게 되면 저는 다시 돌아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한 달 정도 남았는데요 이 상황을 또 극복하기 위해서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과 진보개혁 세력들에게 지금 정치인들한테 조언을 해 주셨는데 우리는 그럼 뭘 할 것인가 이것도 중요할 거 같거든요 국민들이 너무 막막해 하세요 아 이게 뭐 김건희 처벌도 안 돼 뭐 정경심 선수는 구속돼 뭐 사법비구 다 개판인데 진짜 우린 뭐 하냐 그럼 우린 지금 뭘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일단 국민들이 흩어져 있어서 목소리는 SNS로만 되잖아요 그걸 하지 말고 상설적인 조직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뭐 만든 거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식으로 국민들이 모여서 조직적 실체가 돼야 돼요 힘을 가질 수 있는 그래야 뭐 민주당에다가 압력도 가할 수 있고 이재명 후보한테도 뭘 요청할 수 있고 혹은 또 힘들 때 도와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힘이 없으면 소용이 없죠 사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퇴임하면서 처절하게 느낀 게 그거거든요 청와대에 고립돼 있었다 내가 그러다 보니까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 없으면 민주주의는 발전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남기셨잖아요 이게 언제 조직된 힘이 필요합니까 잠깐이 아니거든요 계속 일상적으로 쉽게 하면 수구 적폐 세력들에 언론, 검찰, 경찰을 압도할 정도로 시민들이 계속 조직돼 있어야 돼요 저는 이번 대선을 기점으로 그런 방향으로 국민들이 나가야 되지 않을까 대선 끝나면 이제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알아서 잘하겠지 우리 빨리 생업에나 종사하자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또 포위에 들잖아요 그때 끝난 직후부터 대선이 끝난 직후에도 선거운동 했던 사람들이 흩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 조직들을 만들고 이름을 뭐라고 붙여도 좋습니다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계속 관여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 그 다음에 더 나아가자면 제가 계속 강조하는 실질적인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도 해야 된다 국민의 힘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런 것도 해야 되겠죠 근데 일단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모여야 되겠다 대선 전까지 주변에다가 사람들한테 누구 찍어라 이런 얘기만 할 게 아니고 사람들을 모아서 실질적으로 행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조직적 기반 또 의식을 깨우쳐줄 수 있는 어떤 틀 이런 것들을 만들고 그것을 해체하지 말고 대선 끝나고도 계속 가지고 가자 그래야 뭐 이재명 후보가 뭘 해보려고 그러면 힘을 실어줄 수 있죠 힘을 실어줄 수 있죠 그때 반발이 없겠습니까 당선된다고 해서 엄청난 반발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거를 지원해 주지 않으면 또 개혁이 실패할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될 수 있었던 결국 촛불항쟁이 터졌기 때문에 그 힘이 대변으로 대변인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다고 하는데 사실 모두가 생각하시겠지만 4, 5년 동안 저희가 이거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지지 않았던 게 지금 후가로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그 민주당의 모습이나 문재인 대통령도 잘못하는 모습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비판하고 견인하고 이런 국민들이 주인된 자세를 끝까지 하지 못해서 민주당도 이 모양이 됐고 그리고 이재명 후보도 지금 사실상 또 위축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은데 이제는 교훈을 얻었으니까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은 비판과 견인 이 자세들을 꼭 가지셔야 될 것 같고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개혁과 전환 촛불행동연대 함께 하시면서 대선 이후까지도 책임지는 그런 우리 주인다운 국민의 모습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어쨌든 답은 하나네요 네 결국 국민들이 주인이네요 그렇죠 국민들이 주인은 원래 피곤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재명 후보가 그래도 힘들면 저기 점집에 가는 게 아니고 국민들 속으로 들어가야 자꾸 시장에 가서 얘기하고 막 이러잖아요 네 그런 사람이니까 국민들이 뒷받침해주면 열심히 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아직 희망을 걸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김건희씨의 발언에 대한 분석과 그리고 대선을 통해 본 대한민국 심리 분석을 다뤄봤습니다 이제 대선이 한 40일 한 달 정도 남았는데요 끝까지 저희가 할 수 있는 우리 국민들이 할 수 있는 몫을 끝까지 다 해서 꼭 대선 승리하고 하고 김태형 선생님 다시 모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브라이빙기